사무엘하 5장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전에 사올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끈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중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전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여부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윗이 그들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세인 시온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성은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땅속 물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저 다리 전은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전은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둘러 쌓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또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많이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와, 네벡, 야비아,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입니다. 블레사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세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사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블레사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블레사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지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사 사람들은 바알브라심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습니다. 또다시 블레사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쪽에서 블레사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빠르게 공격하여라. 뽕나무 반머리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공격하여라. 나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사 군대를 물리치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사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고 개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블레사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